이 밍크 머플러가 길이가 180cm 길이에요. 그리고 폭이 17cm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두 겹으로 접어놓은 거예요. 이런 긴 길이의 밍크 머플러를 여러분 정말 역 시즌 초특가에 가져가시는 거고요. 거기에다가 정말 제 시즌이 이런 가격에 어렵죠. 역시 초특가로 밍크 머플러를 이 가격에 가져가시는 거고 거기에 저희 밍크 모자가 있는데 풀스킨의 밍크 모자예요. 그런데 이 풀스킨의 밍크 모자가 오늘 신상품으로 또 공개가 되거든요. 그런데 밍크 모자가 디자인이 이제 좀 달라졌어요. 컬러도 좀 달라졌고 지금 저는 블랙 컬러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블랙 컬러 위쪽에 폼포미를 이렇게 달았어요. 되게 귀엽죠. 그리고 라이딩 스타일로 얼굴 되게 작아 보이게끔 이 풀스킨의 밍크 모자도 여러분 주문하실 수 있게 오늘 다양한 상품들이 질비가 되어 있는 8월의 마지막 생방송 핫선머 윈터 컬렉션입니다. 지금 컬러를 고르시면 되는데 머플러는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역 시즌 초특가에 나와서 이 밍크 코트 구입하시고 그리고 머플러까지 한꺼번에 같이 구입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오늘 밍크 모자도 10만원대 머플러도 10만원대 이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. 가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밍크 코트 지금 많은 분들이 주문하고 계시고요. 밍크 모자 거기에다가 머플러까지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. 머플러는 14만 3천원대 16만원대 블랙과 브라운 같은 가격 그레이와 펄 베이지 같은 가격입니다. 적립금 여러분 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너무너무 오늘 안사고는 정말 못 배기겠다 싶으실 거고요. 저희가 그런 조건들로 어렵게 마련한 역시 파격 초특가 100% 천연 밍크 모자도 역시 준비해 드리고 있고요. 시간은 남아있는 시간이 마지막 7분.